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짜로 나라에서 따박따박 얼마 시 돈을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솔깃하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솔금솔금 우리 사회에서 보통명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통해서도 광고도 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이 많고 적음이나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하마디로 국가가 조건 없이 제공하는 봉급을 말합니다. 무료급식 공짜학비 등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자꾸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익숙하게 되고 보통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소득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정책 의제로 기본소득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김종인 씨의 평소 신념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찍이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용어를 헌법에 집어넣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 찬패의 원인을 사전투표 조작이나 원내리더십 부재에 찾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당의 외연학장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알려진 기본소득제를 통합당이 주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이 같은 움직임에 갈채를 보이는 논객들도 있습니다. 6월 1일자 중앙일보에서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의 주도를 위한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칼럼 안에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논란에다 재정건정성 문제 때문에 보수적인 통합당 풍도에서는 금지시됐다. 그렇지만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린 기본소득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가 집권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당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에 달려들만하다.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보수든 진보든 상대방 이슈를 내 것으로 선점할 때 집권의 기회가 열리곤 했다.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이런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데 통합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논객의 주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재원을 이 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럴 만한 형편이 되는가 그런 구조적인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6월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사정으로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의 6월 1일자 인터뷰는 솔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기본소득의 앞날입니다. 포퓰리즘의 확장이란 그런 일단 트랙에 들어선 나라가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포퓰리즘이라는 광풍에 휩쓸린 나라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복지 확장에 매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복지를 국민에게 이런 것이 정착되게 됩니다. 마치 경매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국면이 포퓰리즘 확장에 들어간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저쪽 땅에서 100원을 부르면 이쪽 땅에선 150원을 부르고 저쪽에서 200원을 부르면 이쪽에선 다시 250원을 부르는 그런 일종의 복지광풍 상태에 빠진 나라가 되게 포퓰리즘 확장의 노선에 들어선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혹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 눈앞의 이익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덕표에 대한 정치인의 야심 이런 것이 맞물려서 모든 공짜 정책은 정폭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정폭 공짜에 대한 열망과 공짜의 정폭이란 것은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기본소득제를 이례적으로 세계에서 먼저 도입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정세와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출을 해서 근근히 수지를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생산적인 그룹에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고 국채 규모를 늘리는 일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종착력은 경제 위기 상황일 것이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고 나서야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야단법석을 뜰 것으로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미리 미리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항상 드물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공짜 역풍의 거의 마지막 단계는 기본소득제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도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이 나라에서 특이한 현상은 생산할 수 있는 여력, 날로 쪼그라드는 생산력에다가 거대한 원리금 상환 분담과 이자 부담이 함께하는 그런 미래가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공짜에 맛을 들인 나라가 제정신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정신을 찾는 일은 대부분 심각한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과 순간이 오고 나서야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 유튜브 채널에서 또 G-O-N-G B-Y-E-O-N-G H 공병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 공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반듯한 나라 만들기에 큰 힘을 대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일 날 방송됐던 정말 뻔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란 그런 방송을 보고 벤자민 리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믿을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력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무조건 숨길고 하는 거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국가 시스템을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을 지켜보면서 거짓이 차고 넘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반문이 절로 태어나옵니다. 숨을 쉬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후원자인 백성기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 시연한다더니 부정선거 고발 당사자인 변호사와 비판적인 유튜버와 언론들 그리고 전산전자 전문가들은 모두 시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질타합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민 여러분 저희들 믿어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벤자민 리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명호 tv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를 확장시키실 수 있고 또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여러분 구독하셔서 저의 활동을 또 지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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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